온수 온도 조작 방법입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 온도 조절기에 전원을 켭니다. 온수 버튼을 1회 누르면 액정 표시 창의 설정 온도가 전멸합니다. 이때 온도, 시간 다이얼로 원하는 온수 온도를 설정합니다. 콘덴신형 온도 조절 범위입니다. 37도C에서 45도C는 1도C 단위, 45도C에서 60도C는 5도C 단위입니다. 일반형 온수 온도 조절 범위입니다. HI는 고온 설정, LO는 저온 설정입니다. 온수 전용 조작 방법입니다. 여름철 난방을 중지시키고 온수 사용 심한 보일러가 가동하도록 하는 선택 기능입니다. 외출 모드에서 난방 버튼을 1회 누르면 온수 전용 모드만 표시됩니다. 온도, 시간 조절 다이얼로 원하는 온수 온도를 설정합니다. 온도, 시간 조절이 1회 누르면 고온을 시키는 곳이 3세입니다. .. 이정도로, 시간 조절이 늘 Antar seriously.